유기견으로 발견된 어미에게서 태어난 지 1시간이 지나도록 신락같은 숨만 겨우 붙어있던 막내 강아지 녀석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숨소리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응급실로 달려갔고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울었죠? 네 울었어 드디어 울었어 엄마한테 가야하는거 아니야? 과속방지턱이 애를 울렸다고? 어 울어요 울었어 네 울었어 나 울었어 나 나 애를